최지우 손 인사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셋 둘 하나 그리고 뒤쪽에 멀리서 찍고 계신 기자님들 계십니다 뒤쪽에도 시선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 보시죠 삼각대와 함께 서 계신 우리 기자님들 2년만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고요 특히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 첫 출연을 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지우 씨 엄마의 어떤 따뜻한 미소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로 한번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그렇죠? 아, 좋습니다 가까이 있는 카메라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가까운 카메라 셋 둘 하나 네, 멀리 있는 카메라에도 한번 사랑스러운 꽃, 귀여운 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자, 가볍게 그럼 손아트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손아트 네, 손아트 네, 손아트 네 가까운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멀리 뒤쪽에 있는 카메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셋 둘 왼쪽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보라트 보라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의 포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라트 양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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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마지막 포즈 되겠습니다 각당으로 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포토월 앞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에너지 넘치는 안영미씨 저 뒤쪽에 살짝 보이시면은 네, 파란색 티차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야, 요 큰절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아, 역시나 포토 장애인이라는 별명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 우리 아, 우리 여왕 아이들 좋습니다 아, 손 위치가 좋습니다 자, 가까운 카메라 한 번만 먼저 봐주시고요 자, 가까이 계신 기자님들 먼저 자, 셋 둘 하나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셋 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은 서 계신 기자님들께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우리 기자님들께서 감당 가능하신지 지금 약간 의문이 생기니까 조금 부드럽게 뭐 보라트나 손아트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가까운 카메라부터 가겠습니다 시선 앞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셋 둘 하나 왼쪽 한 번만 봐주시고요 네, 왼쪽 셋 둘 하나 또 뒤쪽에 계신 기자님들 멀리 또 보라트 써주십시오 자,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의 케미가 도대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 부드럽게 어, 팔짱 끼고 네, 웃으면서 손인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가볍게 네, 가까운 카메라부터 가겠습니다 앞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네, 셋 셋 둘 하나 왼쪽 한 번만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셋 둘 하나 아, 저 멀리 뒤쪽에 카메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봐주시고요 자, 셋 둘 하나 아, 우리 안영민씨가 앞에 뭐 포즈 장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리드를 해서 두 분이 좀 뭔가 어 재밌는 포즈를 한번 좀 부탁을 드려봐도 어떨까요? 우리 아마 최주유씨는 기자간담회나 이렇게 제작발표에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 뭔가 정갈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이렇게 리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입니다 아, 그거는 조금 부담사 좀 뭔가 네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손아트로 네 두 분 같이 손아트로 얼굴 가리지 않도록 손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네 앞쪽에 있는 카메라부터 바라봐주십시오 가까운 카메라 자 손 조금만 내려서 네 얼굴 가리지 않도록 그렇죠 하트도 예쁘게 만들어야죠 예 가까운 카메라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멀리 뒤쪽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고요 손아트 알려주십시오 자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씨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